상상치도 못한 괴물들이 나와서 이거 진짜야? 귀엽지만 지랄맞은 인물이고 선생님 얘네 둘이니까 그래서 뻔드려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안녕하세요 스웨트홈에서 차연서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현상욱 역할을 맡은 이시욱입니다 서혜경 역할을 맡은 이시영입니다 이훈이 역할을 맡은 고민시입니다 박천영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스웨트홈 사형설명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힘, 숨, 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짜증나게 재밌는? 오 좋다 좋다 오케이 와! 개요? 퓨어 나와요? 우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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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치도 못한 하하하하 짜증나게 짜증나게 스웨트홈은 짜증나게 하는 차연수가 하하하하 스웨트홈은 상상치도 못한 괴물들이 나와서 백 osob imientos 괴물들이 짜증나게 해서 아, 상상치도 못한 괴물들이 짜증나게 해서 죽고 죽이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ä face 맞는 말이 되나? 맞아 맞아 죽고 죽이는 내용이 좀 더 멋지게 만들어볼까? 상상치도 못한 괴물들이 차은수에게 멋지게 박살나는 점점 이상해져 짜증나게 재밌는? 어우 좋다 좋다 짜증나게 재밌어서 어? 됐다 상상치도 못한 괴물들이 등장해서 짜증나게 재밌는 내용의 넷플릭스 넷플릭스 어때요? 좋아요 글씨 누가 이렇게 못쓰는 거예요? 넷플릭스 옷 벗고 옷 벗고? 옷 벗고 밤은 새고 밤을 새고 스웨이통 시즌1은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옷 벗다 우리 진짜 다 옷 벗잖아 옷 벗다가 밤을 새우면서 끝났는데요? 밤을 새우면서 끝났는데요? 밤을 새우면서 끝났는데요? 벗고 옷 벗은 건 현수밖에 없어 시즌1에서 현수가 옷을 벗었나? 원래 다 벗겨졌는데 아하하 스웨이통 시즌1은 스웨이통 시즌1은 차현수가 옷 벗고 괴물을 죽이다가 밤을 새우면서 끝났는데요? 밤을 새우면서 오 괜찮다 됐다 차현수가 옷을 벗고 괴물들을 죽이다가 밤을 새우고 편성국에 끌려가면서 끝났는데요? 이거 무슨 글씨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자막을 넣어주세요 신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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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통은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무성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스웨이통 시즌2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무섭지만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 오 벌써 끝났어요 언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프로틴 숨바꼭질 프로틴 괴물과는 싸우고 싸우고 아무래도 괴물과는 싸우고 숨바 숨바꼭질 숨바꼭질 나는 머리가 멈췄어 와 어렵다 그 누구야? 그 누구야? 선생님이 자꾸 누가 낙서해요 누가 여기다 아트를 댔는데? 저희 주민 시즌1에서 프로틴 괴물과 싸우고 숨바꼭질 괴물 괴물을 마주하는 인물입니다 숨바꼭질 숨바꼭질 현수가 마주했나? 너가 걔도 구해주잖아 그래서 배에 태우잖아 아 그 조그만 괴물? 아 아니 걔는 2에서 처음 나오는 시즌2에서는 시즌2에서는 오케이 현상욱은 짱짱맨 가족 좀 쉬워 보여요 내가? 현상욱은 스위트홈에서 가족을 이루고 죽었지만 나쁜 놈이 되는 짱짱맨 짱짱맨 몰라 모르겠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다 현상욱은 가족을 잃었잖아 그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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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글 집중 지금 우리만의 아 가족을 잃고 방황하다가 스위트홈 사람들을 만나 짱짱맨이 되는 인물이고 방황하다가 아 그린홈 사람들을 만나? 어 그린홈 사람들을 만나 짱짱맨이 되는 인물이고 오케이 그 다음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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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 숨, 찐? 힘, 숨, 찐? 힘, 숨, 찐? 아 힘, 숨, 찐? 힘을 숨긴 찐다 힘, 숨, 찐? 힘, 숨, 찐? 소이경은? 왜냐면 시즌1에서 혼자만 다녔잖아요 맞아 맞아 소이경은 시즌1에서 힘, 숨, 찐? 힘, 숨, 찐? 멍멍이? 멍멍이 같은 성격의 인물 약간 순화해서 네 같은 성격의 인물 인물 오케이, 다음 이렇게도 돼요? 전혀 아니야 전혀 안 되겠다 그게 오히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인물입니다 우와 좋아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인물입니다 와, 됐다 길다 정주행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박찬형은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인물인데 외유내강한 약간 알 것 같아요 박찬형은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중인데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정주행하는 인물입니다 오, 자기 건 자기가 하겠다 앞으로 정주행하는 정주행하는 인물입니다 정주행하는 정주행하는 멋진 인물입니다 오, 이거 그림 그림? 누가 그리는 거야?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대로 벨리면서 변신한다 변신한다 이거 뭐예요? 프로틴 괴물 프로틴 괴물 우와, 진짜 프로틴 괴물 같아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짤리네 영근? 영근 첫 번째로 영근 괴물로 해야 되겠다 진짜 잘 그린다 오, 진짜 잘 그린다 왜 이렇게 잘 그려? 그러니까 아니, 망한 그림을 작게 또 뭐하지? 거미 괴물도 있고 육상 괴물도 있잖아 육상 괴물 아니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눈알 아, 눈알 괴물? 맞아, 눈알 괴물 무서워 됐다 됐습니다 영근 프로틴 눈알 근데 세 번째가 뭔가 입체감이 있는데 오, 멋있다 튀어나올 것 같아 현대미술, 현대미술 우아하게 우당탕 우당탕? 이 부대는 절대 우아하게 보일 수 없는 비주얼로 우아하게 보일 수 없는 비주얼로 우당탕탕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나? 까마귀 부대가?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해결하는 우당탕 우당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고양이 코끼리 어? 코끼리?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아, 근데 어렵다 이거 시즌2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아, 스위트홈 시즌2는 고양이와 함께 보다가 그 고양이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잖아 코끼리로 변할 수 있는 긴장감에 아니, 어려우면 여기는 그냥 할만하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와 코끼리도요 아, 그렇다고?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럼 어떤 순간이라고 그럴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 스위트홈 시즌2는 신호애락 모든 순간에 오오 오오 순간에 모든 순간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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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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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면 두 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와 코끼리도요 스위트홈 사용설명서 스위트홈 사용설명서 스위트홈은 상상치도 못한 괴물들이 등장해서 짜증나게 재밌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스위트홈 시즌1은 차현수가 옷을 벗고 괴물들을 죽이다가 밤을 새고 편상국에게 끌려가면서 끝났는데요 스위트홈 시즌2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무섭지만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차현수는 시즌1에서 플루팅 괴물과 싸우고 숨바꼭질 괴물을 마주하는 인물입니다 현상욱은 가족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린홈 사람들을 만나 짱짱맨이 되는 인물이고 서희경은 시즌1에서 힘숨찐이고 멍멍이 같은 성격의 인물 이은유는 토끼같이 귀엽지만 지랄맞고 그게 오히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시즌2에서 새롭게 그린홈 주민들과 만나게 되는 박찬영은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중인데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정주행하는 멋진 인물입니다 이들은 괴물들과 싸우는데 시즌1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괴물이 출몰합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시즌2부터 까마귀 부대가 나오는데 이 부대는 절대 우아하게 보일 수 없는 비주얼로 우당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트홈 시즌2는 피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면 두 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양이와 코끼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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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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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